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푸논펜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. 오늘은 가족 나들이 영상을 올립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기 여기 있고 따봉 따봉이야 진짜 여기서 드럿 날려야 돼 반드시 아 내가 따봉 싶다 아 내가 따봉 싶어 아 여기 너무 예쁘다 따봉이야 따봉마을 왜 이렇게 예쁘지 eler 아 나 정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뒤에 호수랑 또 앞에는 사원이 있는데요 드론으로 찍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왜 뭔데? 시골에 많이 있다고? 신기하네 다음선 빼야 진주 차에서 나왔어 인사해줘 여기다 신기해 안 돼 안 돼 안 돼 뭔데? 유지오빠 한 번 이거를 만지면은 쓰러진다 봐봐 이렇게 오므라 두는구나 여기 있다 자 아빠는 이제 드론 날릴 거다 진주가 해볼래? 응 자 여기서 이륙버튼 눌러봐 이륙 더 올라가보자 하늘로 더 진짜 맛있어 아 짱인 거 같아 이렇게 오므라 이렇게 오므라 이렇게 오므라 이렇게 오므라 이렇게 오므라 이렇게 오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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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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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Erin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